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 9,494원으로 작년보다 1.6% 더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데 드는 차례상 차림 비용은 19만 4,712원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보다 10%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통시장은 24개 조사품목 중 14개가 대형 유통업체보다 저렴했습니다. 다만 청주,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과 정부 할인 지원 영향으로 사과배 등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했습니다.